인도 수도 뉴델리 국제공항 지붕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항공기 운항도 지연됐습니다. 현지시간 28일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뉴델리 인디라간디 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차량 승하차 구역 지붕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공항 측은 폭우와 강한 바람에 의해 지붕이 붕괴했다며 부상자가 있어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으며 지붕 아래 있던 차량도 파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항 측은 안전점검을 위해 이날 오후 2시까지 모든 항공기 출발을 중단했습니다.